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오랜만에 거의 뭐 1년 6개월 넘어서 채널에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왜냐하면 제 채널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없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방문을 해 주시더라구요. 특히나 AI 관련된 딥러닝에 대한 이해해야 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들 봐주시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아무래도 이 챗GPT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에 대한 분석도 좀 하고 들어가 있는 기술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뭐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시리즈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챗GPT 뭐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처럼 단순히 질문하면 답만 잘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왓츠앱으로 파이썬 그리고 PAWatKit 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어떻게 코드를 만들지 이런 거를 해보라고 했더니 코딩까지 하죠. 그래서 나중에 챗GPT 시대가 열리게 되면 프로그래밍도 완전히 뭐 일반인들도 되게 쉽게 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도 되게 잘 되죠. 한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통령 취임 기간에 뭘 해봐라 이런 걸 했더니 심지어는 거기에 엑셀페 형식으로 정리하라고 하니까 뭐 칸도 맞추고 해가지고 작업을 해줘요. 실제로 보조 인원으로 쓰는데 있어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면서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그리고 뭐 몇 개월 만에 1억 명 이렇게 돌파했다 그러죠. 정말 대단한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것들이 챗GPT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사용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분석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챗GPT 또 유명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인수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나 이제 뭐 빅이라고 하는 검색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넣을 거라고 하잖아요. 어 실제 이제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터브도 이제 그 오픈소스 프로그램들 모여 있는 곳인데 이것도 MS가 투자를 해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챗GPT나 기터브의 코파일럿은 프로그래밍 코딩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하게 되면 사람들 프로그래밍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우리가 프로그래밍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만 웹에서 코드를 카피한 거를 우리가 조금 바꾸고 뭐 이런 거를 결국엔 챗GPT나 기터브 코파일럿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인사이트도 많이 나왔는데 진짜 개발 과정에서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뭐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상을 제작해 주실 거라 저는 어쨌거나 머신러닝하고 AI 기술 자체에 대해서 해설도 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라 오늘은 챗GPT가 어떤 기술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먼저 한번 파볼 거예요. 간단한 기계라면 GPT라고 하는 기술 GPT 3.5 버전 여기에다가 강화 학습 기술 중에서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RLHF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 기술이 결합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GPT 3.5에 대한 GPT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많이 드릴 거고 다음번에 시간이 날 때 RLHF 이것도 원래 딥마인드가 더 먼저 했던 건데 오픈 AI가 같이 결합을 해 가지고 굉장히 잘 만든 게 챗GPT예요. 그럼 GPT는 뭐냐?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GPT. Generative라고 하면 이제 생성한다는 뜻이고 Pre-trained는 미리 학습을 거쳤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학습을 한다는 거고요. 트랜스포머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트랜스포머스 영화 그리고 로봇 생각나시죠?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런 AI 구조를 트랜스포머라고 부르거든요. 이 AI 트랜스포머가 사실은 Attention이라고 하는 일종의 알고리즘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현재 AI, 머신러닝, 딥러닝의 가장 큰 화두가 됐고 얘네들이 거대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게 밝혀진 거거든요. 트랜스포머하고 Attention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강의 시리즈를 만든 게 있으니까 여기 링크에 가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포머를 가지고서 GPT를 만들었을 텐데 Generative Pre-trained 트랜스포머는 GPT는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Jay Allama라고 하는 친구가 굉장히 잘 정리한 GIF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GPT3에 워드를 벡터로 만든다고 되어 있죠. 단어를 숫자의 어떤 행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종의 마술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 벡터가 결국에는 단어로 벡터내지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는 GPT3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양한 문장을 집어넣게 되면 이 안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그 Output이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계속 에러를 수정을 하게 되면 진짜 나중에는 잘 괜찮은 답을 해낼 수 있는 걸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Obey라고 하는 게 좀 제대로 나왔다고 치면 얘가 좀 잘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뭐 대단한 종류는 아닌데 더 자세하게 GPT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또 GPT2, GPT3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강의 영상 따로 만든 게 있거든요. 여기 한번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GPT3.5 가면서 뭐가 달라진 거냐 하면 사실은 이렇게 학술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GPT 모델이 트랜스포머를 굉장히 크게 만든 건데 이 트랜스포머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더니 그냥 다 잘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BERT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나왔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3억 4천 5백만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썼었는데 GPT2가 되면서 20억 개를 썼고 그 다음에 GPT 네오가 27억 개 그러더니 GPT3가니까 GPT2보다도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8배 정도 늘어났죠. 이런 식으로 된 거고 GPT3.5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요. GPT4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이것보다 더 클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구조는 제가 지난 영상에 여기 링크 아까 전에 보여드린 GPT2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잘하기 시작했는데 그 구조랑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인튜닝이라는 작업을 거치게 되면 프리 트레이닝 한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걸 다른 말로 빅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LLM, 라지 랭기지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막 그냥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학습을 시켜요. 느낌이 어떤 거냐 하면 사람한테 백과사자는 일단 다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외우고 공부한 친구는 다른 거 좀 쉽게 가르쳐 주면 그거를 활용을 해 가지고 더 일을 금방 배울 것 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일단 커다란 데이터를 가지고서 만능으로 일단 학습을 좀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우리가 시키고 싶은 일을 조금 더 트레이닝을 해요. 이걸 이제 프리 트레이닝, 파인튜닝이라고 부르는데 프리 트레이닝하고 파인튜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꽤 잘한다 이런 뜻이고 chat GPT가 나오기 전에도 GPT3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파인튜닝 서비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chat이라든지, chat PT가 이제 이쪽이죠. QA, 질문하면 답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문법을 고친다든지 뭐 요약하기, 그 다음에 번역하기 뭐 이런 종류들 하나하나를 그거에 딱 맞게 학습을 또 시키면은 일단 기본 학습을 크게 잘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거든요. 특히 chat PT는 그 중에서도 채팅을 너무너무 잘할 수 있도록 스페셜 딱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강화학습 관련된 기술인데 그걸 RLHF라고 불러요.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